안녕하세요. 개발자업 디자이너의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은 핸드트래킹 튜토리얼의 세 번째 편인데요. 튜토리얼이 이전 영상들과 이어지진 않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편에서 설명드린 기본 개념들은 생략하고 실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편과 2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AR 오브젝트를 제어해 볼 건데요. 두 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 오브젝트가 커지고 반대로 가까워지면 그만큼 오브젝트의 크기는 작아지게 할 거예요. 단순히 손 위에 이미지를 증가하는 걸 넘어서 내 두 손의 움직임으로 또 다른 오브젝트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재미있는 부분이 되겠죠? 핸드트래킹 튜토리얼의 세 번째 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스파크 AR의 쉐어링 이펙트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었고요. 핸드트래커를 먼저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2D 이미지를 입힐 렉탱글도 하나 추가해 주세요. 이 렉탱글을 먼저 세팅해 놓을 건데요. 렉탱글 선택한 상태로 머터리얼 새로운 거 생성하고 이 머터리얼 선택하고 쉐이더 타입을 플랫 그리고 이 텍스처에는 추스 파일 선택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러브 P인지 이 파일을 임포트해서 바로 연결해 줄게요. 렉탱글 이름도 알아보기 쉽게 러브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제 패치 에디터를 열고 패치들을 세팅해 볼게요. 뷰에서 쇼 패치 에디터로 열 수 있죠. 조금 공간을 확보해 놓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핸드 파인더 먼저 추가를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은 핸드 셀렉트 그리고 핸드 바운딩 박스 마지막으로 바운딩 박스 2D 언팩 이거는 지난번 실습과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핸드 파인더에 핸드에서 핸드로 핸드 셀렉트 아웃풋에서 핸드 바운딩 박스 인풋으로 핸드 바운딩 박스의 인풋 위쪽에서 바운딩 박스 2D 언팩으로 연결 쭉 해줬고요. 그리고 양손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이 뒤에 세 가지 패치는 복제를 해서 세팅을 해 볼게요. 복제를 하실 때 영문키로 돼 있어야 단주키가 뭐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제하시고 여긴 연결된 상태로 복제가 됐으니까 핸드 파인더 핸드 아웃풋에서 하나만 선을 더 뽑아서 이 아래쪽 패치들도 쭉 연결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핸드 셀렉트의 인덱스를 두 번째 손이니까 1로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손을 추적하는 패치들은 지금 세팅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엔 중요한 게 그냥 단순히 손 위에 증강하는 게 아니라 양손의 거리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치 중에 디스턴스 패치를 추가해 줄게요. 근데 여기 바운딩 박스 2D 언팩에서는 2D 값으로 이 데이터들을 아웃풋에서 내보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턴스의 패치 설정을 이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해서 벡터2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쪽 바운딩 박스에서 센터 아웃풋을 뽑아서 디스턴스의 첫 번째 인풋으로 아래쪽 바운딩 박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센터 아웃풋에서 선을 뽑아서 디스턴스 패치의 아래쪽 인풋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하트 이미지를 입혀놓은 이 러브 렉탱글에서 스케일 있죠? 스케일 부분에 앞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스케일 패치를 생성을 해 줄게요. 그리고 이 디스턴스 패치와 이 러브의 스케일 패치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연결이 안 되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 앞을 조금 좁힐게요. 이거는 중간에 한번 팩을 해줘야 돼요. 아마도 이 디스턴스 패치에 각각 두 개의 위쪽 센터 값 아래쪽 센터, 그러니까 한쪽 손의 센터 값 두 번째 손의 센터 값에 x, y 값이 각각 입력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 스케일 패치에는 하나의 x, y 값만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는 팩이라는 패치를 이용해서 물론 이 팩도 벡터2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 패치의 아웃풋에서 선을 이렇게 뽑아서 팩의 위에도 연결을 해 주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각각 연결을 해 줍니다. 이런 형태죠? 그리고 이 팩 패치의 아웃풋에서 선을 뽑아서 이 스케일 패치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뭐가 생성되긴 하는데 너무 커서 화면을 확 다 가려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손과 손 사이의 거리 값이 그대로 이 하트 이미지의 스케일 값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애초에 이 러브 렉탱글, 이 렉탱글에 위드 값과 헤이트 값이 100, 100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손과 손 사이의 거리 곱하기 100을 한 거랑 약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상태면 그래서 이 렉탱글, 렉탱글의 위드 값과 헤이트 값은 각각 1로 설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짠! 지금 이 시뮬레이션 화면에서는 저 모서리에 생긴 게 잘 보이지 않고요. 이쪽 뷰포트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지금은 이렇게 손 사이의 거리가 계산돼서 이미지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도 뷰포트 보시면 잘 확인이 되죠. 위치 값은 우리가 아직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엉뚱한 곳에 약간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거고요. 이제 위치 값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이 하트 이미지의 위치를 이 양손의 가운데 이 손 사이의 정 가운데에다가 위치를 시킬 건데요. 이 바운딩 박스 2D 언팩 센터 값이라고 하면 한쪽 손의 센터 그리고 이 두 번째 손의 센터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면 이 센터에 뭔가 수치가 있겠죠. 이 센터 값과 이 센터 값을 xy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 줄 거예요. 그러면 양손 센터의 가운데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하기 위해서 add 패치와 divide 패치를 추가해 주세요. add divide 검색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패치 모두 벡터2로 설정을 바꿔주세요. 이제 이 두 개의 바운딩 박스 센터 아웃풋을 또 뽑으셔도 돼요. 뽑아서 add 패치에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해 줄 거고요. 이 add 패치 아웃풋을 뽑아서 divide 인풋의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반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divide 패치 아래쪽에 이 숫자를 각각 2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러브 렉탱글에 포지션 패치 화살표 클릭해서 생성해서 이거는 바로 연결이 돼요. divide 아웃풋 패치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테스트해 볼까요? 짠 짠 지금 약간 살짝살짝 에러나는 타이밍이 있긴 한데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제어는 잘 되고 있죠? 크기가 잘 조정되고 있고 양손의 가운데에 위치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에러가 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손이 하나만 들어왔을 때도 이 하트 이미지가 뜨잖아요. 잠깐 막 깜빡깜빡 이상하게 되는 게 손이 하나만 인식됐을 때 이렇게 하트 이미지가 엉뚱한 데 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트 이미지의 크기와 포지션은 이 양손의 센터값이 추적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하나만 있을 때는 제대로 제어가 안 되기도 하고 뭔가 약간 이렇게 에러나는 화면이 잠깐 잠깐씩 좀 더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핸드 트래커가 두 손의 추적을 모두 성공했을 때만 이 하트 이미지가 보여지도록 또 제어를 해 볼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다시 앞으로 이렇게 조금 밀었어요. 조금 줄일게요. 패치 중에 equal exactly라는 패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포스트 넘버랑 세컨드 넘버의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만 이 아웃풋을 실행시킬 수 있는 패치인데요. 그리고 이 러브 레탱글의 보이고 안 보이고를 제어하기 위해서 비저블 패치도 생성을 해 줍니다. 이제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요. 이 핸드 파인더에서 위쪽 말고 아래쪽 카운트 손이 몇 개 추적된 듯 체크하는 아웃풋인데요. 여기서 선을 뽑아서 equal 패치에 포스트 넘버 인풋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equals exactly 패치 아웃풋에서 러브 비저블 패치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이 세컨드 넘버를 2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핸드 파인더가 찾은 손의 개수, 카운트가 두 개가 됐을 때 그럼 여기 세컨드 넘버랑 숫자가 동일하게 되겠죠? 숫자가 변하는 거 보이죠? 두 개가 됐을 때만 하트 이미지가 비저블 되라 이런 명령이 되는 거고요. 테스트 해볼게요. 하나가 됐을 때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아요. 지금 손이 추적되고 하트 이미지가 생성은 됐는데 비저블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손까지 추적이 안정적으로 되면 이렇게 하트 이미지가 손과 손 가운데 포지션이 잡힌 상태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되게 간단했죠? 기초 설명하는 부분은 다 생략하고 패치 부분만 거의 진행을 하니까 빨리 끝나네요.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가 오잖아요. 이런 기능들 이용해서 사랑이 뿜뿜하는 콘텐츠로 발전시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재밌는 아이디어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고요. 콘텐츠가 유용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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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